안녕하세요. TV10 트로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 8살 팬 예은 양에게 직접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임영웅과 물고기 뮤직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6월 11일 설레임 가득한 쇼핑이라며 한 편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해당 영상은 약 4개월 만에 100만이라는 엄청난 조회수를 찍으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임영웅이 8살 팬 예은이에게 줄 선물을 직접 준비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임영웅은 작은 사이즈의 어린이 가방을 신기해하다가도 심사숙고 끝에 분홍색 가방을 골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형과 학용품, 레고 등을 함께 구입해 예은 양과 만날 만발의 준비를 했는데요. 자신의 팬을 위해 최고의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하는 임영웅의 진심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또한 평소 그가 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도 느껴지는 대목이죠. 이처럼 임영웅은 훈훈한 외모 뿐 아니라 올바른 인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임영웅은 최근 12개월 유튜브 조회수 톱2에 오르고 멜론 차트, 지니 차트, 바이브 등 각종 음원 차트 순위를 싹쓸이하는 등 넘버원 트로트 광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로트 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